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금융권에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.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아파트 미입주 사유 중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이 34.1%에 달했습니다.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100명 가운데 34명은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하지 못한 셈입니다. 이는 주택산업연구원이 2017년 6월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월간단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. 종전에 이 비율이 30%를 넘은 것은 작년 7월 또 지난 2월 단 두 차례뿐이었습니다.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규제가 더 강화되는 만큼 잔금대출을 마련하지 못해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수분양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.